하아... 자... 아 이정도면 준수하다 준수해 흐흐흐흐 아아 살짝 지루해질뻔했는데 올검자 이야... 쳐다보고 있어... 살짝 지루해질뻔한 순간에 용쾌 잘 해냈네요 그죠? 우와... 예배당...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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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주무시는 분... 주무세요... 조심히... 조심히 랜다... 편안히... 잘자요... 좋은 밤 되십쇼... 위대한 예언자 설리반 노스님께 아 여기 거기죠? 아... 아... 여기구나... 아 진짜 많이 왔다... 왜... 열어... 열어... 마리... 마리... 노스님... 누구세요? 누구세요? 난 누구야? 네랑 블랙... 네랑 블랙... 웨진... 아버지고... 난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야 난 그저... 죽여! 나를 죽였죠... 너희랑 나를 죽였죠... 너희랑 나를 죽였죠... 내가 말하지 않으면 메리가 맞지 않을 거야... 나를 죽이면 메리는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돼... 제발...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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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숨어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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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유다라고 적혀있는거 보세요 유다 아내를 찾았다 이 옷이야 병자들 속에 숨어서 탈출하려고 그녀의 맑은 양심은 어디로 간거지 아 저사람 부인이야 얘가 신부죠 교주교주 얘가 교주에요 하느님께서는 자만신을 싫어하신다 나도 그렇고 그 외지인 여자는 세계의 파녀를 임신한 상태다 그런데 발과 눈의 배기자들이 강마의 아버지는 달아났다 목 아파 여자는 어디냐 다른 여자를 어디로 데려간 거냐 티놀프님이 신계를 본 우주의 힘을 모아 피치피치 호로랄 샤랄라 기모티 뿜뿜 후원하였습니다 아우 티놀프님 쿠키 50개 감사합니다 피치피치 호로랄 샤랄라 기모티 뿜뿜 고맙습니다 이제 출근했습니다 화이팅 어디야? 아티크리스트의 혐의가 있는 것 같다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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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으흐 헬주자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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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뽑았나? 아... 그랬나 보다. 그래서 안보인다고 했구나. 왜? 밸드! 으아아아아아악!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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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tell you! I'm sorry, 헤리. I'm so sorry. Where is that woman? The mine's... The mine's... The mine's... The mine's... The mine's... The mine's... You'll never get her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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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before the birth! We... Are the hands of the Lord. We are the hands of the Lord. We can't fail! 그래서 외지인의 악이라서... 와사피 동수님이 열개를 온 우주의 힘을 모아 피치피치후루랄샤랄라기물뿐 뿜뿜 후원하였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아이, 고맙습니다. 위동수님. 피치피치후루랄... 뿜뿜 뿜뿜합니다. 아... 우와아... 잔인하다, 잔인해. 아우... 나갔나? The mine's... The mine's... The mine's... The mine's... The mine's... The mine... The mine's... The mine's... Your... With no smoking sex. The mine... The mine's... The mine's... The mine's whose assAYS 독자들을 상처입고 어 왜 문 안 열어? 아 잠깐만 왜 문 안 여는 거야 이 놈은 너무 약하다 아 뭐야 떨리지 않는다 엑 왜왜왜왜왜 왜 했는데 열기 왜 이렇게 열어야 돼? 지금 바빠죽겠는데? 어디로 가야 돼? 막혔어 막혔어!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지쳤어 지쳤어 어떡해! 아! 또 죽겄다 아이 나 죽겄다 아이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는다 이놈들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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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이 줄줄이 따라오고 있었어 아 예 베베님 주무세요 잘자요 와 줄줄이 따라오고 있었어 저도 딱 30분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산으로 가는길 찾기 아 뭐야 안한다고 쉬라고 빨리 도망가라고 뭐하는거야 아 왜 맞는거야 왜 맞고있냐 어 정말 여기 어디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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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가 방법이 없을까 갈 데가 없을까 갈 데가 갈 데가 갈 데가 진정 진정 갈 데가 없을까 아 아 아 아 이제 갈 데가 있을 것 같았던데 아휴 진짜 죽은거야? 거기서 숨는거 아니였어? 아 왼쪽에 문이 있었어요? 아 아 왼쪽에 문이 있었다구 이 문? 이 문 아니잖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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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여기 이 문? 아 여유 아 아아... 아아야아 아야, 나 저거 막힌 데인 줄 알았어요 헤헤 그렇지, 막... 막혀 있을 리가 없지 게임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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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거야? 오... 후우... 어디로 가 이제 밧데리 으쌰 뭐 막히나? 여기 있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고! 보기만 해도 아프죠? 또 누가 노래하니? 여기서 낮에도 밤에도 고통받으래, 우와 어휴, 무서워 갑자기 덮칠 것 같으나 아, 또 왜... 못 잔거네 왜... 못 잔거네 광산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돼 어딜 가 어딜 가 어휴... 어휴... 나 marked 호흑, 뭐 하는 짓이냐 secrets 아 놀래라 예꾸네님 주무세요 아 놀래라 나 불만 보고 밝은데 가려고 불만 보고 쫓아갔는데 와 거기서 개모임을 하고 있었을 줄이야 와 물레방으로 멈춰야 돼요 올라가 올라가 클린크 바퀴가 필요하다 이제 있을 거야 아 클린크 바퀴 어디 있을까 아 깜짝이야 공대는 위대하죠 불나방의 특징이래 죽을 줄 알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크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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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랭크가 공대 크랭크 찾았다 그리고 저기에 배터리 찾았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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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랭크 럭셔리 온 연타 땡습니다 나 일로 가 어 왜왜왜왜 뭐 뭐 왜 왜 뭐 왜 왜 나 잘 왔는데 왜 어 눈물이 셔 으쌰쌰쌰 으쌰쌰쌰 으 소 으쌰쌰쌰 아 진짜 아 으쌰쌰쌰쌰 기 들어가 기 들어가 뭔지 모르겠지만 기 들어가 오케이 아뜩 오케 오케오케 또 뭐 또 뭐 없어 나가야돼? 붕대 붕대 오케이 어디로가 이제 어디로가 어이 깜짝이야 어디로가 어디로가 으이 깜짝이야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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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여기 못 오겠지 불안의 폭신 으하하하하 하는게 빛의 속도였어 진짜 으아 으아빈아 뭐랬이 뭐.. 여깄있나? 모래니? 어휴 깜짝이야 어휴 깜짝이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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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닌데 막 이제 깜짝깜짝 놀랐네 갈 데가 없어 어디로 가야 되지? 광산으로 가는 길을 찾으라고만 하고 뭐야 아유 깜짝이야 이리 가면 되나? 어이 뭐야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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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길을 찾은 듯 광산이다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 어디로 가지? 내 박 niye 모르겠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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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고만 여기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서도 나 꽤 헤맸던 같던데 으쌰 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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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딜 가야돼 지나가야 되나? 아유 여기 너무 싫어 제일 싫어 짱 싫어 막 싫어 마르타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따라 나의 사냥개 내 복수의 천사 바리 성당의 문을 배신했다 주님을 배신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누굴 배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아유 이것들을 내가 못 나가, 못 나가나? 어떻게 나가 어떻게 나가 에ㅏㅡㅡㅡ의ㅏㅏㅡㅡ 뭐야 이 갈고리를 어따 써먹는 거였더라? 이 갈고리를 다시 다시 나가야되나? 어? 문을 아예 닫아버렸네? 이리로 나가면 되지롱 어허라 갈고리 나의 갈고리를 나의 갈고리를 받아라 가짓말을 파트리냈나? 가짓말을 파트리냈나? 갈고리 갈고리 아 아까 개가 나왔던대로 다시 갔었어야되나? 어? 어? 여기로? 아닌데? 아 깜찍해 뭔소리야 이쪽으로 쭉 가면 되나? 이쪽으로 쭉 가면 되나? 아 여기이다! 그렇지! 됐어 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해냈다 여기 해냈다 와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좀있으면 열두시에요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다 됐어요 광산 왠지 금요일까지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왠지 왠지 내일이면은 깨... 깨지않... 어이 깜짝이야 내일이면 깨지 않을까? 그죠? 왠지 느낌적인 느낌이 그렇지않나요? 진해하는 말이다 응 내일 끝날 것 같아요 오우 이틀만에 그때 한 5일 했나? 그래도 다 못... 막 되게 힘들게 깼던 것 같은데 うう 너가 왜 막혀있니? 으이쌰 꼬이구 много 저 이번 주 э.. 가족 모임이 있어서 일요일날 방송 못 할 것 같아요 일요일날 딱 해야되는데 지금 유튜브에 올릴 거가 거의 다 떨어졌는데 그러 보니까 며칠 비겠는데 유튜브 아 문제인데 이거 좋은 라디오 땜빵이야? 어 식구들이 일단은 어 깜짝이야 고맙다 블레이크 마음이 좋구나 식구들이 단어 맞추기 행맨 토요일날 오세요 우리 큰형님하고 큰채형내 그리고 셋째채형내가 토요일날 와서 세상이나 만상이나 현충일 현충일 지나고 현충일날 다시 올라가신다네요 그래서 일요일날 아예 방송 자체를 못할 것 같아요 여긴가 아예 어어어 어어 어어 놀래라 어어 놀래라 그래서 다음 주 일단 목요일날 본방을 할 예정이구요 그래 여기다 올 깜짝이야 뭐 뭐야 방금 뭐 뛰어갔어 그리고 그 전에라도 어 시간이 좀 남으면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올드 올드 슬라이드 놓기 좀 더 가까이 가야 되잖아 어디야 왜 막혔어 아 아 아 아 아 저거요 저 필름 저거 저거 무슨 필름이라 그랬더라 저는 저거 옛날에 교회에서 교회에서 저걸로 쏴가지고 막 찬성 가보려고 그럴 때 저걸로 쏴가지고 이제 저기 했던 것 같은데 예 방송시간은 갔습니다 열한시 열한시 아 열한시 저 원래 원래 제 본방이 열한시거든요 오 깜짝이야 오 오 오 열줍 잠겨있어! 어떡해! 그때도 여기서 막 되게 헤맸었던 것 같은데? 어휴 깜짝! 아휴 깜짝! 여긴가? 으이씨! 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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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야!